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종 어디서 울리는 거야? 그 채널 해놔야 되는 거 아니야? 종 무슨 채널이야? 종 치는 거! 아, 추워! 그럼 9번으로 해! 여기도! 이제 쳐! 종 안 치는데? 깽수가 친다는데? 9번에서 치는 거 맞아! 왜 종 안 쳐? 뭐야? 왜 안 쳐 종을? 어! 폭죽 터진다! 아, 미친! 발이 겁나 시렵다! 아우, 크게 터지네! 오, 예쁘다! 아, 추워! 아, 추워! 발 시려! 아니, 근데 원래 중간에서 계속 종 끝날 때까지 보여주잖아! 펭수가 친다 했는데 펭수 벌써 못했어! 아, 필요 없어! 아, 진짜 극혐이야! 아, 나 어떡해! 야, 동생이 이거 유튜브 실시간으로 봐야 돼? 펭수 개의 켠! 아, 신나게 해! 펭수 개의 켠! 펭수 개의 켠! 펭수 개의 켠! 펭수 잘 나간다, 진짜! 아, 인기 많다! 울어, 울어! 아니, 이거 키기 전에 멀쩡했는데 괜히 켠 놀는데! 반오심 깨졌다고! 반오심 깨졌어! 선배님들 다 술 먹으러 가서 신났더라고요! 그러니까요! 내 친구 지금 난리 났다고! 지금 인스타 안 봐도 딱 보인다고! 장양리에서 술파티다! 장양리 술파티 뭐냐고! 관오빠 들어왔어! 아이, 저희 사촌오빠거든요! 장양리에서 술파티 왜 간 집이에요! 술 마시러 먹고 가시나요? 네, 내일 가요! 아, 내일이 아니네! 오늘이네! 안녕! 여기는 먹골이고요! 드디어 애들 만나요! 31일에서 넘어갈 때에는 화토가 나가지고 친구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어, 그냥 앉으면 돼? 난 술 먹으러 갈 거야? 뭐 먹을 거냐고? 아무거나 혜민이 왔다! 야, 너 머리 뭐야! 야, 나 머리가 꼬리는데? 야, 나 머리가 꼬리는데? 야, 너 머리가 꼬리지? 야, 너 머리가 꼬리지? 예쁘지? 야, 머리가 빨개해! 깜짝 놀랐어! 핑크야, 핑크! 이거 블러처리 해줄게! 내가 직접 블러처리 해줄게! 나도 직접 블러처리! 너 블러기 풀잖아! 센스있네? 저, 이거 콜라 한잔! 야, 찍어! 야, 찍어! 찍어! 네, 감사합니다! 아, 나 내년 왜 한 거야? 오, 예! 아, 이거 이렇게 하고 찍었어야 돼! 아, 그렇네! 야, 저것도 돌려줘! 콜라가 안 보여요! 야, 콜라, 콜라! 아, 샐러드께! 아, 샐러드 넣어! 아, 샐러드 넣어! 아, 샐러드 넣어! 아, 샐러드 넣어! 주영이들! 근데 니가 쫀더 없어! 아, 구영이네! 내가... 하구나! 아, 썬네! 썬네! 쟤 미쳤나 봐! 주영, 다 같이 하자! 아, 웃겨! 안되는데? 뭐라, 뭐라 할래? 한다? 뭐라 해, 근데? 스무살을 위하여! 아, 웃어! 위장보고! 맛있겠다! 매운 거 못 입자고! 맛있다! 오, 잘 나옵니다! 하나, 둘, 셋! 오, 아주 잘 찍었어요! 예, 좋아요! 아주 맛있게 찍어요! 아주 맛있게 찍어요! 좋아요, 좋아요! 좋아요, 좋아요! 원샷이라고? 원샷, 원샷! 원샷에? 알콘 냄새 난다고, 여기서! 맛있다! 맛없어! 아, 과이콥 좀 먹었다! 아, 진짜 너무 맛없는데? 야, 배가 따뜻해, 갑자기! 야, 따뜻해, 속이! 맞아, 여기가 따뜻해! 하나, 둘, 셋! 짠! 아, 땅! 난 이렇게 노 마실지 몰랐어! 진짜 엄청 빨개! 야, 얼굴 진짜 너무 빨개서 한 잔 만든 거 아니야? 내 머리 색깔이네? 얼굴 근데 많이 안 빨개졌어, 나는! 야, 두 잔 마시고 찌렸대! 야, 두 잔 마시고 찌렸대! 한 잔 마시고 찌렸대! 그런 느낌! 유명해요! 의료용, 알코올, 속을 입에 파악! 속이니까 진짜 그런 느낌이야! 여기 터, 여기가 엄청 파악한 느낌! 어, 맞아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천천히는 그런 것 같은데? 네! 딱딱하네요! 아, 감사합니다! 어머, 어떤 분이 새길이셔가지고 밥을 먹어서 케이크 나눠주신다고! 하나 더 진짜 축하드립니다! 아니야, 아니야! 아니야, 아니야! 해피 벌스! 아까 했던 거 똑같이 보여주세요, 제발! 했던 거 빨리 보여주세요, 아까 어떻게 하셨어요? 59분이고요! 저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? 코너! 저는 애들이랑 되게 천천히 마셔가지고 어, 멀쩡하고 네! 너무 배불러가지고 아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너무 배불러! 이제 시작이죠? 저희 이제 밥 맛있게 먹은 거잖아요, 이제 39? 이게 뭐야? 39? 37! 맛본 거지, 이제 지금? 우리 이제 제대로 스키 먹으러 왔잖아, 우리! 먹으러 줘! 오! 왜? 어? 그냥! 술 한 잔! 마이크 술을 키우는다! 소주 한 잔! 부담스러우신데? 이게 좀 됐어! 알았어요! 빰빰빰빰빰! 우리 엔! 넌! 나를 제일 화려해! 인축이 엔! 인축이 엔! 인축이 엔! 인축이 엔! 너! 야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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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어디 내가 볼 때 어느냐 보여줘주라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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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이팅! 내가 보인걸 뮤지컬 뮤지컬을 빠밤 빠밤 빠바밤 빠밤 둘 다 간다 아 감사합니다 제주 다 됐습니다 네 자막 라틴셋 짠 괜찮아? 그랬다고 개맛있다고? 그거 냄새야 그 네일아트 아세톤 냄새 달달하게 아떻 어떧 탕 아... 어묵탕탕 아하 어묵탕탕 왜? 어떻게 하는 건데 이거? 아니요 여러 번 하는 거야? 아니 한 번 더 어 냄새 좋다 어우 냄새 좋다 너무 좋아 쓰긴 쓴데 제일 맛있다 아 뜨거워 나는... 오 다 자세하고 아흐 야 나 너무 멀쩡해 너무 안 맛있어 엄마가 설마 거실에서 자고 있지 않겠지? 시 시 조심히 가 너무 배불러서 술이 안 취해서 슬픈 방송을 취했어요. 진짜 아무렇지 않아요. 나 진짜 너무 슬퍼. 인스타 라이브 끌까? 사람들이 나 취한 줄 알겠지? 짜잔! 라이브 방송했어요. 그리고 저희는 술을 다 마셨답니다. 저희 지금 3차 가고 있는데 후반 돼서 약간 어질러라고 하다가 밖에 나오니까 다 깼어요. 어질어질. 당도가 있는 거야. 그래서 내가 단 걸 먹고 싶으면 단 걸 시키면 돼. 근데 나 하나도 몰라. 나도 몰라. 너 뭐 알아? 자, 와인이에요. 하나, 둘, 셋. 짠. 포도주스 쓴맛? 포도주스 쓴맛? 아, 어떡해 나 와인 마셔. 참 별일이 다 있네. 빠졌어? 어때? 소주분 안 난다, 확실히. 아, 이제 약간 어지러워. 근데 이제 집 가야 되잖아. 약간 어지럽다, 이제. 1시 53분이에요. 아, 어지러워. 얼굴이 시원해. 먼저. 이제 갑니다. 다음 음주보이로그는 더 재밌게. 빠빠이. 빠빠이. 우리 잠 본다. 언니 자? 너 굉장히 멀쩡하다. 어, 나 진짜 멀쩡해. 다시 드세요. 안녕하십니까. 어, 나. 어. 감사합니다.